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또 같이 컨트롤러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톰 같이 했었잖아요 아톰은 스튜디오 1에 워낙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희가 기능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한적인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 저희가 같이 할 페이더 포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검색하다가 저희도 이걸 딱 받아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것과 저희가 좀 더 알아봐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유튜브를 찾아보고 구글링을 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펙표를 보고 다운로드를 받고 하면서 꽤나 준비를 많이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재생을 해도 뭐 전혀 먹는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걸로만 지금 이제 연동해도 얘는 뭐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뭐 한다고 안 먹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연동을 시켜주느냐 지금 올 미디 인풋에 보면은 페이더 포트 이거 있긴 있어요 이게 있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인풋으로 설정을 해주셔도 뭔가 딱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실제로 얘가 여기서 어떻게 연동을 하게 해야 되느냐 디바이스 셋업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 페이더 포트 2가 이렇게 있죠 이거 사실 제가 정확하게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리모트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아까 그 거기 사이트 상에서는 그게 보여야 되는데 페이더 포트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본 결과 맥키, hui 이거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네 시원하죠 그래서 여기에 미디 인아웃 원래 낫커넥트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걸 아까 한번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페이더 포트 2를 설정을 할 수 있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위치 모르겠다 자 OK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동이 된 거예요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재생? 가죠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0dB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페이더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스테리를 지워볼게요 통째로 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방금 네 이렇게 연동이 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하나 만들면요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 노브에 집중을 해주세요 뿅 그렇죠 자 이게 0dB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저기서 이런 식으로 노브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 암 버튼을 눌러가지고 녹음을 준비했다가 풀었다가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한번 녹음을 진행을 해볼까요? 암 버튼을 지금 누른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? 암 버튼 누르시고 암 버튼 누르시면 일단 앞으로 보내고요 녹음 아 그렇군요 자 우리는 지금 인풋을 얘로만 해놨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? 인풋은 올리디 인풋으로 해놔야지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녹음 네 네 하다가 정지 누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녹음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 자 우리가 하나를 더 트랙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 아무 트랙이나 오디오 트랙이나 뭐나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만들면은 이제 저기 프리 넥스트를 통해서 네 채널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여기서 이거 이건 이제 왔다 갔다 하구나 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정해서 네 결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펜을 누른 상태로 저 위에 노브를 돌리면은요 여기 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펜을 실제로 저 컨트롤러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널을 누르고 바꾸면은 이렇게 채널이 아까 위에서 저 프리넥스트 했던 것처럼 바뀌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을 누르고 만지면은 이 스크롤이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볼게요 여기 스크롤 보이시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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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이동을 힘겹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 힘겹습니다 그냥 치우고 네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펜에다가 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펜이 이제 미싱하시면서 네 펜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거는 이걸로 앞뒤로 얼마든지 만지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솔로 뮤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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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뮤트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볼륨 페이더를 조절을 한다 자 이렇게 볼륨 페이더가 제가 만지는 거에 따라 귀신인가요? 하하 차차 차차 신난다 차차 네 야 재밌다 이게 바로 문명의 이기지 네 제가 사실은 우리가 스트링을 찍잖아요 스트링을 찍은 다음에 스트링은 그런 페이드를 해서 그런 오토메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네 아무거나 하나 또 악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스트링이 근데 멀쩡한 게 있을려나 모르겠네 아 네 스트링 앙상블을 제가 하나 해놨네요 오 해놓으셨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링 앙상블 에센셜을 하나 불러서 좋습니다 어우 좋아요 자 녹음 버튼 눌러주시죠 네 정지도 그걸로 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스트링을 녹음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스트링마다 이 볼륨의 양을 볼륨으로 직접 조절하는 그런 스트링 악기도 있고요 볼륨이 아니고 모듈레이션 익스프레션 이렇게 조정하는 악기들이 약간 제각각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우리 볼륨 페이더를 가지고 오토메이션을 해볼 거니까 편의상 이거 원래 모듈레이션으로 먹는 악기거든요 네 네 이거는 여기 어 네 스트링 앙상블이라고 여기 다이나믹 여기 오토메이션으로 표현되는 악기인데 근데 편의상 일단 저희가 메인 볼륨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래 저는 이제 이거를 할 때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냐 하면은 이게 자 여기서 메인 볼륨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메인 볼륨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틀면은 그냥 빡~~ 빡~~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도록 굉장히 잘 그리고 계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네 어떻게 저게 되죠?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뭐 여러분 팁인데 뭐 뭐 쉬프트를 누른 상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곡선 이 느낌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급격하게 올라가는 뭐 이런 느낌 이 상태에서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려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여러분 마우스로 만지는 오토메이션의 느낌이고요 이번에는 이 오토메이션을 전부 다 삭제해 놓고 이 페이더로 만졌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의 오토메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요거를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더를 그냥 만지면 이게 녹음이 안 되고 여러분들 라이트 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오토메이션 그릴 때 사용하시는 버튼이에요 라이트 버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라이트 버튼 옆에 R 버튼을 리드 버튼으로 라이트 버튼으로 그린 오토메이션을 실제로 읽게 하겠다 적용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너무 빠집니다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만 라이트가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녹음을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서 하면 되죠 네 익숙하지 않죠 지금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졌어요 페이더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끄면은 요 R 버튼이 활성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R 버튼을 요렇게 활성화 시켜 놓으면은 이제 요 오토메이션에 따라 얘 노브가 움직입니다 아 멋있죠 제가 아까 한 대로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멋있네요 사실 실제로는 마우스로 그리는 게 더 좋지만서도 제가 그러면 마우스로 여기서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이제 너무 잘 그리셔서 그렇습니다 하도만 여기서 파라볼라 선택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파라볼라가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좀 구부러졌으면 좋겠네요 자 요렇게 선택하고 이번에는 또 요 정도 느낌으로 요렇게 오고 지금 페이더로 쳤지만 결국 마우스로 수정을 하고 있죠 결국엔 마우스로 하고 있어요 이거 마우스로 익숙해진 사람은 페이더를 사나 마나 의미가 없다는 걸 저는 깨닫고 페이더를 안 살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쓸데없는 것들을 요렇게 걷어내고요 자 여기서부터 페이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우스로 직접 그린 저 패턴 오 좀 오 이 쩔걱하는 게 사람 손으로 저렇게 못해요 네 여러분 결국엔 기계 힘을 빌려야 됩니다 네 이 아무리 빨리 내려도 저게 안 되죠 그 타이밍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기 오퍼레이터 분들이 볼륨 페이더 하나로 먹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 그럼요 그럼요 그 정도로 할 거 아니면 우린 마우스 힘을 빌리는 걸로 아 그럼요 저건 멋입니다 멋 얼마 좋습니까 네 저걸로 만질 수 있는 게 굉장하다는 거 실제로 오토메이션도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살펴봤고요 페이더 포트는 멋이죠 네 페이더 포트는 아우 근데 저거 하나 있으면은 자 우리 한번 모니터 한번 해볼까 여기 은근슬쩍 옆에 이렇게 딱 오면 어우야 이 느낌 아 이 작업실 뭔가 그럴싸해 이 작업실 굉장히 기술력이 뭔가 있다 있는 작업실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페이더 포트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네네 아 재밌게 잘 봤어요 오늘 뭐 이거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간질 업크리스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페이더가 움직여야 돼요 네 그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여자친구가 이제 아니면 혹은 좋아하시는 분이 놀러왔다 괜히 이제 트는 거죠 괜히 딱 페이더 연동시켜 왔고 딱 움직여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페이더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움직이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각각의 또 멋진 페이딩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컨트롤러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밤쿠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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